하이여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엄마가 후딱해준 김치볶음밥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메이크업 촬영 마치고 차안입니다 출발 설렁탕집으로 와 설렁탕집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원샷하게 카메라 찍는다고 원샷하는거야? 여기 물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 먹어봐 깜짝 놀랜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? 정말 맛있어 먹어봐 아니면 우리 왠지 안온대 여기로 먹을까? 세개랑요 만두 하나 만두 저녁탕 설렁탕집에 많은 만두 하나요? 네 파이어 아침에 했는데요 설렁탕 뜨거워 맨날 그냥 기분 안먹고 만두 이런거 먹어 아니야 오늘 만두가 땡겨서 그런거야 맨날은 아니야 맨날 특설렁탕 이런거 먹잖아 그렇습니다 배불러서 안먹는다 했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근데 오빠는 이런색깔 잘 어울리는거 같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커피 사서 듀엘 와 저기는 빌라 다 지었어? 우와 진짜 진짜 우리나라는 건축 스피드가 진짜 너무 빠를거 같아 콘도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콘도처럼 생겼다 콘도 맞아 표현력이 좋아요 이거 펄 봐요 대박 엄청 예뻐 나 세상 세상 이런 펄 처음 봤어요 와 컬러팝 이름이 이거에요 오버더문 오버더문 김병욱의 포스터라 컬러가 궁금하다 아니 그 여기에 끼우는거야 의사같아 수술 시작하지 매스 지윤아 응 얼굴이 되게 밝아보여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흰옷만 입혔어 나 지금 잘 어울리지 않아? 뭔가 나쁘지 않아 오빠도 이번 봐야죠 사람의 그 보통사람의 어깨가 아는 그러니까 의상 감겨 의상 감겨 아 너무 야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야해 보여 지훈이네 이런 색깔 한 번도 못 봤어 나 이런 색깔 옷이 옛날에 있었지 그래서 지금 콘텐츠 기획 한 번 해보시게? 어 퍼스더콜렛 해보고 싶어? 아니 뭐 난 뭐 해 주신다면야 뭐 그냥 아니 돈은 오빠가 내고 아 돈을 내가 내고 됐다고? 너 지금 내 어? 우와 치우기 싫다 와 진짜 싫다 순종이를 부르면 올까요? 순종아 오 천재인데 순종이 순종이 천재인데 이 정도쯤이야 댓글 그렇게 보면 재밌냐고요 ㅋㅋㅋㅋㅋ 돌연변이? 촬영 중이야? 부끄부끄? 내가 이렇게 차투리로 심하려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